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롯에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지금 이 시간 24시 감사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47주차 강단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출입국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 땅에 정착했고 또 곡식을 심고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바로 이 세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중에 바로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지는 초막절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양 격언에 보면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워보는 거다. 사실은 세상적인 이 십진법으로는 사실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기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복을 세지 못하고 놓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 억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거거든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으로 출발했던 102명의 청교도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들은 사실은 그들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면 절대로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계속 찾아냈었고 신대륙으로 이주했을 때도 첫 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 사실 자신들을 가장 위협하고 괴롭혔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 초청잔치를 열었습니다. 감사잔치를 열었죠. 이것이 첫 추수감사절에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지었던 것은 자신의 집도 아니었고 교회를 먼저 지었고 그 다음 학교를 지었고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집을 지었다는 것은 감사하는 자는 이런 바로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있는 자입니다. 감사는 안전벨트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전벨트는 우리가 사건이 터진 다음에 매는 건 소용이 없죠. 평상시에 차고 있으면 위기 만났을 때 제대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평소 때 감수의 삶을 살아온 자는 위기가 왔을 때요. 이미 평상시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큰 문제 속에서도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회복력도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4시로 충만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감사라는 안전벨트를 풀고 있었던 현장이 여러분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벌사하고 충만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줬기 때문에 많이 비수도 여러분 불평볼만 할 수 없는 현장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안전벨트를 풀고 있다 보니 결국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부족함을 느끼고 결국은 말씀에 불신정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사는 창세기 3장 현장은 모든 것들이 풍요한 것 같지만 풍요 속에 빈곤 의식을 갖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채워도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산다는 그 핵심이 뭐냐 바로 감사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따라서 우리 신앙의 어떤 변두리 주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부 신앙이 바로 이 감사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골로세서 말씀을 읽었지만 골로세서에서의 감사라는 단어를 사도바오는 굉장히 여러 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세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바오의 서신서를 보더라도 전반부에 항상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비단 사도 바올뿐만 아니라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 믿는 것은 이껏 순교입니다. 정말 생명건 결단 속에 예수를 믿는 순간 환란과 핍박이 계속해서 밀려왔지만 끊임없이 그들은 감사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감사는 가장 믿음이 좋은 가장 수준 높은 믿음이 감사 신앙이고 그리스도로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만큼 은혜받는 만큼 감사가 되어지는 거지 절대 은혜받지 않고서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수록 감사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24시 감사 체질으로 날마다 기경되시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는 이 1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가 무엇인지 이 15절을 그냥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내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평강에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이미 만들어지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래서 감사도 훈련이 필요하죠.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체질 여러분 24시 사실 30초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금방 감사하고 뒤돌아서면 또 불평불망하는 것이 우리 체질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더 편한 그런 인본주의의 체질이거든요. 여러분 오직 인간만 영적 존재로 감사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감사하는 것 봤습니까? 식물이 감사하는 것 봤습니까? 곤충이 감사하는 것 봤습니까?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감사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놓친다는 건 이콜 동물받아도 못할 침승받아도 못할 수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냥 외적인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그것이 천국 백성의 스타일이고 또 우리의 삶의 스타일인 줄 믿습니다. 대살로니칸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질문을 하지만 흥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거 24시지 않습니까? 겨우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의 자네의 당연한 모습인데 여러분 감사라고 해서 다 같은 감사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보더라도 굉장히 초긍정적인 사람이 있고요. 말끝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는 언약적 감사, 보금적 감사 있어서 감사 아니고요. 누구와 비교해서 또 없다가 생겨서 그런 소유적인 성취적인 개념의 감사가 아니라 보금적 감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과 뿌리는 바로 구원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 골레스서 2장 6절 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이 감사의 뿌리고 출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응답도 받지 않았어도 이미 우리는 다 받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상황 따라 좌지우지 되는 그런 낮은 수준의 감사를 하지는 않게 되겠죠.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무릎에 생채기가 났어요. 그래도 희치기 좀 웃으면서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또 복권에 당첨된 기쁨이 내 무릎에 난 생채기가 비록 아프긴 해도 그 아픔을 떡롱히 이겼어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로또 복권 여러분이 당첨되셨습니다. 우리가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로 통해 12가지 영적 문제로부터 완전 치유한 말 받은 우리가요.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면 감사신앙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감사라는 원어속에 카리스, 은혜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만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넘쳐서 좋을 거 없지만 과유불급. 그러나 우리는요. 그냥 감사 수준이 아니라 넘치는 감사 수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15절, 16절, 17절 각 절마다 공통적으로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어 해석도 그렇고요. 단어를 보면 조금씩 같은 감사지만 그 형태가 다릅니다. 15절에는 매우 은혜를 입은 감사하는 이라 뜻이 있다면 16절은요. 호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17절의 감사는요. 은혜를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걸 합쳐서 말하면 감사하는 자는 선물로 은혜를 받은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것이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척도 너무도 금요하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가 내가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태가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단어를 보시면 됩니다. 원망, 불평의 단어를 하고 있냐 내가 감사를 계속 고백하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감사할 때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사 감사하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죽겠다, 미치겠다라는 단어보다는 살겠다. 자꾸 긍정히 고백을 하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움직인다니까요. 우리 세포가 IQ 100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5절에 그리스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다라는 뜻이 재밌더라고요. 우리 마음을 중재하고 조정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의 평강은 우리 마음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자범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쉽게 끼워지는 이런 유리조각과 같고 하래도 수없이 여러분 천국과 지역으로 오가지 않습니까. 두 마음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재를 그리스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붙들어서 매겠다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빌리포사 4장 6절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게 최고의 답이구나. 생각과 마음이 따로 노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사실은 마음은 아는 생각은 알겠는데 마음이 따로 오지 않잖아요. 그리스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붙드는 것이 사실은 어떤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도 가장 큰 응답이 내가 지금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그 문제는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 해결하신 겁니다. 죄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움직인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지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근거한 평안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늘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의 평강은 평안은요. 절대 평안.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평안을 얻는 방법까지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보통 종교적인 메시지 보통 교회에서 보통 너가 흔들리지 마. 너가 절대 평안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갖는 방법을 또 강단에서는 주시니 저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빌리포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에게는 아래기만 해. 그리고 그때부터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 따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액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함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 움직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매서 지켜주신다라는 것.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장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기도 아닙니다. 언약기도잖아요. 이름이 19장 11절에 13절의 말씀처럼 말씀 붙잡고 52주 강단 붙잡고 나가는 언약기도 속에 보좌의 축복 누리게 되고요. 영적 싸움을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언약기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더 깊이 파지 마시고요. 우리는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위에 것 바라보고 위에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 저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한 번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가 오거나 영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가 조싸우니하고 자꾸 주저앉고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그렇지 뭐 뭐 하면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박수칠 일이죠. 미소지을 일이죠. 최소한 더 파지는 마시고 그냥 내 있는 그 자리 연약한 그대로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끌을 때 하나님이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금적 감사체질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금적인 감사체질이 될 수 있는지 또 정확한 방법을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는 것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영화관에서 영화 하나만 보고 나와도요 한 30분은요 그 영화의 잔상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보고 먹느냐가 사실은 우리 라이프세를 다 결정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애굽의 그 노예체들이 뼈속까지 깊이 뿌리내리니 그 노예 근성이 콩에서 얼마나 원망 불평으로 이어집니까 그러나 결국 원망 불평 그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다는 사인이요 원망 불평으로 표면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무엇을 보고 듣고 채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 거하게 되어지면 나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삶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도 그렇지 그 말씀 앞에 나를 가로막는 말씀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없는 영적 순순함 순수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감사의 척도 기준이 바뀌어집니다. 저 이번 주에 그거 붙잡았거든요. 우리 안에 24시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감사의 척도 기준 패러다이며 너무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근거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사도행전 1장 138로 감사의 척도와 기준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속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병행안의 성경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요 딴 것이 아닙니다. 틀어넘어지고 방언하고 아니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 그리스도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면 감사 충만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하게 되어지고 시와 찬송과 신성한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복음적 감사체질이 뭐냐 말씀으로 풍성에 거했다면 이제는 무슨 일을 하던지 말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종교는요 착하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그 종교 창시자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합니다.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구제봉사도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요 그거 이전에 예레미야적 선지자적 삶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크리스도라는 예수님 자체의 본질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늘군대에 동원되어지고 흑암에 깨궈지고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붙잡혀 있다라는 증표이기도 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의 삼중직적인 직분을 갖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요 원안을 풀어주는 겁니다. 귀신의 세계는요 사랑한다 감사한다라는 말이 절대 없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기도회 때 그 기간보고에 나왔던 우리 한진성도님 어제 사주교육 들어오셔서 사주교육 받으면서 어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그거 얘기하면서 영적인 실체 얘기했을 때 마귀는 와서 앉아있는 건 무서워하지 않는다 예배자리에 와있는 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말 복음 듣는 건 제일 두려워한다 나중에 끝나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맞아요 제가 오늘도 교회 올려야 하는데 화장실 가면서 마귀가 속삭였다 계속 귀신이 속삭이다라는 거죠 너 오늘 교회 가려고 예용교회 가 그래 예배도 드려 그냥 앉아만 있어 그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목사님 꼭 무당 같아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무당이 따로 없대 나보고 무당이래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 그대로는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귀신 들려보거나 중독자가 돼보진 않았지만 말씀에 의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갖고 정확히 답을 줄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원함 풀어주는 건요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선포할 때요 내 원한 내 상처 하나님 다 회복시켜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서 감사할 때 희한해요 그때 흑감 꺾여져요 마귀 세계에 감사가 없다는 걸 거꾸로 말하면 감사 고백하면 흑감이 꺾여진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는 24시 보금적 감사체질 되셔서 여러분의 관련된 모든 현장 속에 흑감 문화가 무너지고 보금 문화로 현장을 기억하고 변화시키는 크리스토의 절대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가나다라 감사를 가다 감사 나에게 주신 감사 다 감사 라면 하나에도 감사 마음 담아 감사 바로바로 감사 사사건건 감사 아침부터 감사 자기 전에 감사 차마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 카리스마 넘치게 감사 타인에게 주신 은혜 감사 파도처럼 시원하게 감사 하루 종일 감사 와 이거는 진짜 모든 것에 감사 24시 감사구나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이건 추수감사주의만 국한된 게 아니라 365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나다 이 감사처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먼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는 사실 지금이란 시간표 많이 놓치거든요 지금 이곳에서 감사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가나다라 감사를 읽으면서 그래 우리는 기적적인 일 뭔가 큰 일 큰 사건 해결되면 감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도 우리가 눈뜨고 이제는 나올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매일매일 일상 속에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런 일상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저는 저 나름대로 가나다라 감사였습니다 이런 보금적인 감사가 된다면 분명히 우리가 가정천국이 될 것이고 교회의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나다라 감사를 한 가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거 한 가지라도 한번 적용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는요 가장 수준 높은 감사는 생명살리는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10편 9편 1절에 다윗이여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니 주의 모든 기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감사한데 결국은 이걸 전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24시 감사체질로 도전하고 기억되셔서 나와 현장에 이 감사 구원의 감격을 전달하고 또 영원 살리는 보금적인 감사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